chuаюсь possono Sundero 전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말도안대 전시를 기획한 현대어린측미술관 학예사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 말도안대처럼 놀라운 감탄사를 일으키는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 2에서는 다양한 그림책 원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디디에 코르니우 작가의 높이 솟은 마천루에 올라요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얇은 촉의 펜과 마카로 마천루가 지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 특징인데요 전시실에서 가까이에서 원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랑스 파리에 계신 디디에 코르니우 작가님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재미있는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관람객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이나 작품 기법, 세계 등 다양한 질문들을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 파리에 계신 작가님과 화상을 연결하여 디디에 코르니우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통역을 도와주실 김주옥 선생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님과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 디디에 코르니! 제가 6 질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네, absolument. 안녕하세요. OK,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아주 특별한 것과 그 책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많이 받게 되었고, 하지만 어떤 책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책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책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제가 디자인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계속 생각하고, 면 denied, 면받은 나는 ότι, 한국 Witham선, 첫번째 들은 나한테 task 이름이 Carrie야auta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타이타lam을 가지고 있는가들이 분명해 논의 없 çıktı. 그래서 나는 어떻게 seemed 까지 그런 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상당의 말은 이 자세한 말은 이번, 이 일을 또 모르는 말에게 지제해라. 그리고 대신의 말은 이 일을 혹은 이 일을 당겨주는 말은 이 일을 당겨주는 말이지 그리고, 또는 일을 당겨주는 말이지, 이런 일을 당겨주는 말이지 제가 또한 자막을 추가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역사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에 있는 도구에 있는 도구에 있는 도구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에 있는 도구에 있는 도구에서 제가 직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방에 있는 도구에 있는 도구입니다. 전체된 저도 그読вод기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영국의 독점은 하나의 문명이 금방이 Built-Obt 그가 한마디로 개섹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perceptible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제가 작품을 만들었고, 이렇게, Minimaxi, 우리의 작은 작품을 만들었고, 작은 작품을 만들었고, 우리의 집을 만들었고, 우리의 집을 만들었고, 제가 많은 학교에서 배우고 싶었고, 사실은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이 책을 얘기하고, 이 책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들은 그 제가 이미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 책을 발견한 것들은 이 책을 발견한 것들은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켜보기서, 이 책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책을 지켜보기 때문에, 브론도 Зев이, 큰 historien, 그리고 architect의 정치에 대해 설명해 정말 간단히 어떻게 우리가 이를 이를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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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일어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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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러스에 이동하였고, 그의 전환이 이동하였고, 그의 전환이 이동하였고, 그의 전환이 이동하였고. 앞으로, 제가 안좋게 설명할 수 없을때, 제가 전환이 이동하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 Chicago, New York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존경이 있었습니다 제 건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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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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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많은 것을 봐야합니다. 많은 미국의 전천 대부분을 하며 서울에는 많은 인공이 当然은 인터뷰를 류한다는 것을 지켰습니다. 큰 대파는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pent불은 탱 상태에 최종의 침투갈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진정적이라면서 문화가 되기 때문에 IEM 사실은 사회적이고 사실은 관계에서 작가의 빌리는 하나다니라 그 상태에서 공동정적이라든지 일어너무 mock인지라든지 하나가 이 서총 특정적이라든지 서총 그는 뭐지 기조물물랭 세계물랭 그래서 이곳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릴 때의 아주 간단한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내는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됩니다. 이노받아, 테크닉, 통합의 기술, 연결과 생활과 스마트 시키는 또한 새로운 것 프랑스 그리고 Europa 비교 배우 이루는 여유 생활 그리고 이 책 전통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정연구소의 회사와 비교를 많이 얻어냅니다. 지금 지금부터 발교를 위해 지금 시장에 있는 회사와 비교를 응원합니다. 이 회사와 비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Richard , 희망과 주재를 공유하는 것처럼 뇌에서 말하는 것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독일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플러스에서 대단한 것을 Și, 왜냐하면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겪고를 알 수있게 생각하기 위해 알 수 thereof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creed에 Geralt을게요. 안파리기와 배구가 있어요. 일단 제 생각만은, 그래서 몇 개나 되기 때문에 그는 많아 공간에 대해 더 힘들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뽑아낸지가 훨씬 훨씬 łatified увидела 그리고 있어요 다리를 사용해야하고 그리고各方面이나 지속에 그리고 구조들이니에 알수있어 그 From the organism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만약, 그리고, 일자리에 있는 공간이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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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크리스러스 Building. 크리스러스 Building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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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차량의 차량의 차량을 만들어놨습니다. 남자의 분이 이노래, 이런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인정되면 이 자료가 인정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동작을 보면, 또 다른 분이 있는지, 이 문젠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유로운 것들은 이 문젠가, 이 문젠가, 이 문젠가에, 이 문젠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젠가, 이 문젠가에는 많은 사진, 많은 사진, anciens, 이 문을 통해 이 문구가 이 문구가 바로 설명을 그리고 이 문구가 이 문구가 이 문구가 이 문구가 이 문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을 보게되어 있는 영상이 소식이 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전용 탈퍼링이의 전용 탈퍼링이 이 전용 탈퍼링이기 때문에, 이 전용 탈퍼링이 안 되는지, 이 전용 탈퍼링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의 방식으로서,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항상 항상 이 세상의 생활을 가진 것들은 제작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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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면과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면과 장면과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다면 혜성물이 가장 그렇고 사람들에게는 가이터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철기한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 больш어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 스튜디오가 많이 좋아서,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진정한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가장 큰 흥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래는, 이 스튜디오가 많이 쓰여서,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리고 나무를 사용하기는 사용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방금 방역이 if you do 사용방법을 사용한다면 매번 사용방법으로 부분들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밖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역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단로 zip or 그리고 또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케나. 그리고 또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다음 3분만으로는 누구의 설명을 전해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취가 생zać고 그리고 글쎄요. 글쎄요. 공개 조절이세요. 1 seul trait, donc une grande économie de moyens, une grande clarté de lecture. Et donc, je reprends l'exemple de Quintin. Je dois dire qu'il y a de grands dessinateurs, notamment Chris Ware, qui fait de la PD à Chicago, aux États-Unis, et qui travaille aussi avec des décors d'architecture, et qui me plaisent énormément. 그 이유는 제가 최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는 이 도장과의 원의 밖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켓은, 이 마켓은, 이 마켓은, 이 마켓은, 이 마켓은, 이 마켓은, 그리고 제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관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 수 있는지 모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릇을 그릇을 수 있는 곳에서 그릇을 수 있는 곳에서 그릇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작성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작성한 것입니다. 아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급여 제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를 작성한 것입éma입니다. 직접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한 작성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저의 경제에 가르치고, 제가 제 작품으로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은 이렇게 제 작품을 연결해 제작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제 작품을 연결해 제작품을 연결하며,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뇌, 우리의 뇌, 그는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시작된 연구소, 제 작품을 통해, 제 작품을 통해, 제 작품을 통해, 제 작품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프랑gueri, 프랑gueri 그리고, 프랑gueri, 프랑gueri, 그래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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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막이 일어나면 아주 큰 일을 통해서 제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아주 좋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아주 좋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자막이 생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그리기 하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지역의 위주를 일관리면서,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선, 이 지역에선, 또한 등의 학교에선, 이 지역에선을 거리도, 이 지역은,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한국어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생들에게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어학생활에 대한 대신 기술을 많이 받았을 때 한국어학생활을 통해 한국어학생활에 대한 대신 기술을 많이 받았을 때 저는 한국어학생활을 많이 받았을 때 그의 아 iPods, 이의 아이수의 문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작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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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하여, 특히 제 작업과는 하나의 파티에 대한 통 물론으로 Nom介, 제 공간을 통해 주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관람객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답변해주신 디디에 코르니오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인색 미술관 아티스트 토크 디디에 코르니오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앙토라는 프랑스 인삿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앙토! 오버! 아비앙토!